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로 오늘 여덟 번째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청소년 지도사 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강 때부터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면접은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강부터 7강까지에서는 청소년 지도사를 시험 보게 된 여덟 과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수업에서는 청소년 지도사 이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면접 시험이 있어요. 이 면접 시험은 이 면접 시험이 그렇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선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격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 이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접이 이제 점점 난이도가 지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그 면접관님들이 어떤 평가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3분 정도의 면접관이 들어오시게 되고요. 우리 이제 청소년 지도사들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그리고 정신자세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모라든가 예의 품행 성실성 이런 부분들을 면접관님들이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의사 발표할 때의 정확한지 발음은 정확한지 논리적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청소년에 관한 지식을 안 물어볼 수 없죠. 전공을 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직을 하면서 청소년 지도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응용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요. 청소년 지도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창의력, 예비 청소년 지도사한테는 창의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을 향한 어떤 의지력, 지도력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요. 면접 유형 중에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가치관을 제가 이제 후반부쯤에 다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지만 청소년 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생각하고 답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가급적 15초 이상은 좀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가셔서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청소년 지도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저는 인성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청소년 지도사도 인성을 제대로 갖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청소년 지도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면접관님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 우리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지도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입니다. 함께 활동하는 직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느끼는 그 책임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복장 상태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면접보러 가시면서 나는 청소년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도 되나 이거 아닙니다. 그들하고의 이제 거리감을 좁힐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과의 관계가 너무 허물없어져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장 부분 그리고 말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도 면접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태도로 공격적인 태도는 아닌지 그리고 단어를 사용을 할 때 답변을 할 때 부정적인 낱말이 나오지는 않은지 가급적 같은 말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구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인 차이는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각 지역마다의 방언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표준어 사용 부분 이 부분도 면접에 평가가 되고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세요.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하시고 청소년 지도사가 왜 되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명확한 가치관을 형성한 상황에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이 답도 15초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답변이 한 10초 정도가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뚜렷한 소신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 15초를 안 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접관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저희 이제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 예비 청소년 지도사들은 한 5명 정도가 들어가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길어지면 곤란해겠죠. 다음 사람들 질문하고 답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이 부분에서 면접 유형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을 만날 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네들의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청소년으로서 의무감은 다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저희는 하거든요. 권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이 막 이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늘 기성세자들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청소년들이 의무를 할 때 그 다음에 주장할 수 있는 게 권리라는 얘기를 저희는 참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도 본인의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요새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저도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근무는 하고 있는데요. 요새 우리 청소년들 힙합, 랩 이런 부분 엄청 좋아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사실은 저도 랩을 속사포처럼 쏟아낼 때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뭐를 하는지 그 랩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모른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찾아보든 그 힙합이나 래퍼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의 의미를 좀 보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다는 못 따라 하더라도 흥얼거릴 수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그 문화, 하위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냐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종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 시설이 있고 청소년 이용 시설이 있다라는 부분 제가 서두에 아마 1강인가 2강 때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고 하면 청소년 수련 원두 포함이 된다고 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스 호스텔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경기도 청소년 활동 센터 각 시군구별로 있는 이런 단체들, 청소년 기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길게 답하면 수련 시설은요. 수련원은 뭐 하는 곳이고요. 문화의 집은 뭐 하는 곳이고요. 이거 질문이 아닙니다. 수련 시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수련원이 있고 문화의 집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련 시설의 종류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용 시설을 답하시면 안 돼요. 이용 시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용 시설이라고 하면 저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니까 미술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박물관 이런 부분들은 이용 시설에 들어가겠죠. 이 부분이 수련 시설 설명할 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 시설을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이용해 보셨나요? 청소년 수련 시설을 혹시 방문하거나 이용해 보셨다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 개선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험을 통과한 예비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시면 적어도 내가 사는 곳 지역에 청소년 시설을 방문하셔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말을 이용해서 방학 중이라고 하면 방학의 평일을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무슨 활동들을 하는지 눈여겨 보시고 그곳을 방문을 하셨다고 하면 팜플렛도 보시고 홈페이지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내가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을지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개선할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방문했던 예비 청소년 지도사의 대답과 이론상으로 책으로만 공부하고 나오는 대답은 면접하시는 면접관님들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하셨고 이 길을 가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수련시설은 방문해서 한 번쯤은 견학하고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의력과 의지적, 지도력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면접관님 계십니다. 지규법하고 은유법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은 하늘에 떠 있는 샛별처럼 금성처럼 반짝반짝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얘는 지규법이죠. 그런데 청소년은 금성입니다. 청소년은 샛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는 얘는 은유법이 됩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청소년은 뭐다라고 질문하시는 면접관님들 계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 생각하는 청소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정립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순간 예비 청소년 지도사분들 당황하십니다. 프로그램 목적도 생각해야 되고 목표도 생각해야 되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면 운영 개요는 어떻게 되고 기대 효과가 뭐고 프로그램을 단일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박 2일로 갈 것인지 대상은 누구 할 것인지 이 생각하다 보면 10초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질문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누구고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평가까지 이끌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통 질문 사항 한 번 또 볼까요? 우리 공통 질문 사항을 보시면 이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면 첫 번째 면접관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각자 자기 소개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소개는 정말 짧은 시간에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소개여야 합니다. 저는요 어디서 태어났고요. 우리 집은 몇 남 몇 여고요. 이거 안 중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해 놓으셔야 하고요. 자, 청소년 지도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프로그램 기획하는 사람이고요.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고요. 지지해 주고요. 조력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한다면 뭐가 좀 허전하죠? 자, 청소년 지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청소년 지도사, 이 질문은 안 피해가요. 꼭 받을 수 있어요. 왜 되려고 합니까?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 돈 벌려고 청소년 지도사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은 이유 여기에는 본인의 가치관도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답변 속에 면접관들의 채점이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청소년 지도사가 되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떤 예비 청소년 지도사는 자치기구를 맡아서 운영해 보고 싶다.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단절된 가족의 그런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답변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그 답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 질문 사항이고요. 자, 청소년 지도사로서 질문 중에서 활동에 대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상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요.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청소년 지도사의 의무,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 지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 지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어디 있는지도 좀 알아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20명의 중학생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예비 청소년 지도사 앞에 20명의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나의 장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대상이 중학생이라고 했으니 이 중학생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여기에서는 막 현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순발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창의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서 정립한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위에 청소년 지도자라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청소년 지도자는 학교 교사도 포함이 되고요. 청소년 지도사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청소년 지도사와 학교 교사의 차이점,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우월감, 장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학교 교사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본인의 과목, 있죠? 사회 과목이면 사회, 국어면 국어, 그 과목에 집중해서 가르치지만 청소년 지도사는 어떻습니까? 멸티플레이어가 된다고 제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프로그램도 기억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어떤 캠페인도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물론 청소년 지도사가 여성가족부, 여러분들 지금 면접 오기까지 어떠셨어요? 시험 보고 오셨죠? 국가공인 시험 보고 오셨죠? 예, 여기에서 면접까지 통과가 되고 직무연수까지 다 받고 나면 직무연수까지 패스하고 나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자긍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 받습니다. 여기도 또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가치관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 셋이고 다 성인들이 되었지만 이 세 명의 자녀들이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를 가장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내 자녀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청소년 지도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나한테 와 있는, 내가 만나는 그런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당당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런 마인드, 그런 자긍심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다가온다고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우리 청소년 지도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어른이 그들한테는 롤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동거지 하나, 언행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도 써야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 전체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청소년 활동 부분 이제 다음을 넘어서서 관련 정책이나 기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 이 부분은 2022년도까지는 이제 6차 청소년 개발 계획이 있었고요. 7차가 이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제 청소년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차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이자라는 질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론만 가지고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예비 청소년 지도사들의 특징이 청소년 시기 때 만났던 청소년 지도사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7차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7차 청소년 육성 정책이라고 하면 2023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을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7차 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뭐냐면 기본 계획의 비전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을 달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 계획의 다섯 가지 중에서 활동 분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 차원에서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 이념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참여 활동 부분에서는 참여기구 활성화 그리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청소년 정책은 어른들 기성세대가 이렇게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청소년 자치기구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책도 만들어지고요. 청소년 활동, 보호, 참여 이런 부분들 다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 디지털 문화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자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7차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설명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청소년 정책의 기본 이념의 비전 정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청소년, 글로벌 K 청소년 이 비전 정도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 계획에 대해서 다섯 가지는 다 모르더라도 그래도 이제 한두 가지 정도는 답변을 하시면 아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겠죠.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7강에서 계속 설명드렸었죠. 일시 보호센터도 있고 가출 청소년을 위해서는 상담을 해주는 활동센터도 있고 그리고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청소년 관련 사업 이거는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청소년들의 참여, 청소년들을 이끌어내야죠. 이 국가 정책으로는 자치기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위원회라는 것도 여러분들 예비청소년 지도사라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구태여 단계를 따지자 그러면 풀뿌리가 청소년운영위원회, 그 윗단계가 차세대위원회, 조금 더 올라가면 특별회의, 이렇게 참여기구가 있는데요. 이런 기구들을 활성화시킬 때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죠. 여기에서 청소년 정책도 세워지게 되고요. 청소년 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세요.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하고 약간 좀 비슷하기로 하는데 아까 일시 쉼터가 있었다고 했고 단기 쉼터 7강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중장기 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들으셨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청소년기본법, 아르바이트 어느 법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 아르바이트합니다. 근로계약서 쓰나요? 당연히 씁니다. 근로계약서 써야 되고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고용업주, 처벌받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노동법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활동법, 청소년보호법 이런 등등 기본적인 그 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라는 뜻은 아닌데요. 적어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청소년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면접관님들 계십니다. 청소년증, 어떤가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못 받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청소년증은 신청만 하면 받으실 수 있고요. 지자체의 장한테 그쪽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청소년증 받을 수 있고요. 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교통비, 예를 들어서 기차나 버스, 큰 버스 이런 대중교통 말고요. 이런 데서도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학생증은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청소년증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청소년관련법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하세요.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이 있고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고요. 성,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런 법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청소년보호법에서 가장 많이 건드린다고 하면 그 촉법소년 연령층이 잘못을 저지르는 범죄라는 표현을 참 그렇긴 합니다만 이 연령층이 저 연령층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이다 보니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압니다.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지금 낮추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련,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질문 들어갑니다. 청소년 수련관 뭐하는 곳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수련원이 있으면 한 번쯤은 방문하시고 둘러보시면 답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론으로 공부했던 것과 또 다릅니다. 자,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예, 저도 처음에는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점이 참 많이 예, 이게 정립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련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립 천안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셔서 활동도 하고 강의도 듣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원도 평창 쪽에 가면 평창 청소년 수련원도 있습니다. 숙식, 숙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곳은 수련원이고요. 수련관은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숙박, 숙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수련원입니다. 그러니까 숙식이 되는 곳은 수련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곳은 수련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초두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 시설과 그 다음에 수련거리가 부족합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이 된다면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떻게 접근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답변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프로그램 그냥 줄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청소년 수련활동과 수련활동 시 필요한 구성요소 자, 청소년 수련활동 해야 됩니다. 구성되는 요소 뭐 뭐였을까요? 청소년들이 있어야 되죠? 청소년 있어야 됩니다. 수련거리 프로그램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 있어야 하고요. 청소년 시설, 장소도 있어야 하죠.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수련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분들은 수련 거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수련 거리를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쪽에서 이제 그 인증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 인증 프로그램은 뭐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횟수가 진행되는 동안, 3회 차면 3회 차, 횟수가 진행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고요. 인정받은 곳이고 수련증도, 인증 활동을 맞추고 나면 수련증도 나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립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국립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국립시설, 우리나라 청소년, 청소년들을 위한 국립시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련시설이. 자,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셨던 천안에 있는 천안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요. 그리고 평창에도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숙식되는 곳.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해양센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고흥에 있나요? 우주센터, 우주센터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농생명센터, 농생명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관련된 그런 센터. 그리고 24년도에는 생태, 생태 부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생태센터가 또 오픈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국립수련시설에 대해서 홈페이지마다 들어가 보시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되어 있고요.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직접 방문해 보심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행동에 대한 예상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청소년 지도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위기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망간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 그거에 대한 본인만의 방법.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길을 걷고 있는데 불경한 행동을 했어요. 청소년이. 그래서 이제 또 사명감에, 청소년 지도사들 사명감에 불타지 않습니까? 이제 불러다가 약간 훈계를 했어요. 큰 소리로 안 하고 조용조용 했는데 의외로 이 친구가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하면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교사, 학교에서 선생님, 집에서 부모님 반항하는 경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따른 대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의 답변.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개선 방법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터넷 중독에 따른 대처 방안,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의 답변. 고민하셔야 되고요. 예상 질문 봅시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제점, 대안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상식 부분에도 뉴스, 유튜브만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그런 것들만 검색할 것이 아니고요. 지면, 신문 이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보면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제목만 봐도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 한참. 현재는 MZ세대, 말도 안 들어요. MZ세대라고 그러죠. 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들이 요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본인만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이 다문화 청소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정신, 자세. 이건 제가 초입에 많이 설명을 했죠.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직을 고려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직업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청소년 지도사를 30대 후반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 지도사가 하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하고 만났을 때 나만의 장점, 또 나의 약점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로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좋은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 관계가 제가 청소년 지도사 일을 안 했다면 정말 만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그런 강점. 이거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를 떠나서 분명히 예비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이 무보수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본인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는 선생님 배고픈데 빵 없어요. 선생님 우유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들 의견 아까 말씀드렸죠. 즐기는 청소년들이 트렌드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는 기성세대가 볼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부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하시다 보면 바뀌어요. 문화의 차이점은 있으니까요. 청소년들의 문화를 우리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저 문화가 잘못되고 쟤네들 문화는 왜 저래 이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은어 줄임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어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은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답해 보세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건 좀 그렇지만 선풀 달기 악플에 대한 요새 이제 어떤 그 이슈화가 되면 그 밑에 쭉 댓글을 달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남들이 뭐 이러이러이러 하더라. 그럼 거기에 이제 막 같이 동조해서 그 이상한 댓글 같이 막 부정적으로 올리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응원해 주는 그러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댓글 달기 운동인 선풀 운동도 저는 참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에 관한 질문. 학생과 청소년의 차이점 이것도 한번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제가 7강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라든가 인증, 수련 인증제의 그 차이점.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의 그 네 가지 활동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신체 단련, 봉사활동, 그 다음에 자기개발활동, 탐험활동. 이 네 가지를 다 거쳤을 때 동장, 은장, 금장 이거 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수련할당 인증제도 이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헬프콜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학교폭력 당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117입니다. 117번호 학교폭력은 117.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 그밖에 다양한 청소년 그 위기. 요런 그 전화 상담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한 전화는 1388 기억하십시오. 국번 없이 1388 있습니다. 자, 지식 관련 예상 질문 계속 들어갑니다. 두드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CYS넷, CYS넷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 상담, 치료, 재활, 이런 종합, 복지, 지원하는 것을 CYS넷이라고 하고요. YP는 청소년, 자, 스스로 지킴이를 YP, YC는 뭐라고 할까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요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얼만지 아십니까? 자, 올해까지는 9620원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한 240원 정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9860원. 요게 최저시급입니다. 자, 청소년 참여기구 세 가지. 이거는 절대로 피해가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특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명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이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위센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과목. 뭐 2급 면접을 보러 들어갔을 때는 8과목 다 되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 3급 면접에서는 7과목 다 되세요 할 때 약간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아웃리치, 요것도 밖에, 밖으로 나가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론, 자,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아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상상적 청중은 본인이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관객들 위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 우아라고 하는 것들. 자, 어떻습니까? 개인적 우아도 이것도 착각하는 거죠. 자기 합류화 시키는 부분들도 좀 있고. 요런 부분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때 사회학습이론, 메슬로우이론, 반두라의 관찰학습이라든가 프로이드, 에릭슨, 에릭슨의 그 8가지 신뢰감대, 불신감, 자아정체감대,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발단 6개 단계 공부하셨었죠? 콜버그의 경험학습이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릭슨의 자아정체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쭉 드리면서 이분들이 주장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다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면접시험에서도 비껴갈 수 없어요. 어떤 분의 어떤 이론을 질문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요새 청소년 지도사의 예상질문 제가 유튜버로 검색하면서 뉴스 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신문으로 이왕이면 텍스트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이라든가 큰 굵은 제목들을 보면서도 답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로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읽었던 책을 소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길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지금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것도 답변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들과 지금 당장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는 노래 뭐 할 겁니까? 자 뭐 하실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 랩 좋아한다 그랬죠? 힙합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그래도 제목이라든가 가수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청소년 문화와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고요. 자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질풍로도의 시기입니다 하고 또 입 꼭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기의 특징 예 나름대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그 맨 마지막에 인증활동 정말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YAP가 뭐의 약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Y는 뉴스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뉴스. A는 액티비티 활동이죠. P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정도 약자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 지도사 예상 면접 문제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질문 들어올 수 있는 게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들의 거리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좀 다문화 청소년 북한 이탈 청소년은 우리하고의 문화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잘 안 쓰는 한국말 어려워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 정립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 청소년 지도사라고 한다면 자 청소년 지도사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 대답을 하실 겁니까? 튼튼한 체력이요. 물론 튼튼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등산 가자고 했는데 학생들은 저 위에 벌써 올라가고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가 체력이, 근력이 부족해서 늦게 간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체력도 튼튼하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가 지하에서부터 거의 8층 출퇴근 시간에 이제 8층 정도의 높이를 그냥 걸어다닙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고 걸어다녀요. 그 근력도 조금 조금씩 쌓이다 보면 튼튼한 체력으로 뒷받침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요새는 질문을 좀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조 교재의 문제점이 뭐냐. 대처방안은 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답변.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업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냥 이제 집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본인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청소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세요. 라는 질문. 이런 것들도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도사인 우리들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저기 우리한테 왜 담배 피우고 뭐 술 마시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안 돼. 그냥 건강에 안 좋아. 이게 아니고 그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좀 갖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8강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달려오셨는데요. 사실은 한 과목 어떤 때는 두세 과목을 한 시간에 건드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건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청소년 지도사로 이왕 발을 담그실 거잖아요. 예. 이론 공부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자격금제까지 다 받고 저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로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 청소년들 잘 바라봐 주시고요. 합격도 기원해 드릴게요. 합격도 기원해 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예. 여러분들을 선배 청소년 지도사로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고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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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